제구 성주군 향후회는 지난 29일 대구 알리앙스에서 제12차 정기총회 및 송년회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동안 사무처장이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항원 군수를 비롯한 이완년 국회의원 및 향후회원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잃었습니다. 이날 김호윤 신임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가족처럼 하나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 제구 성주군 향후회가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. 한편 취임식 후에는 송년회법 행사가 이어져 케이크 커팅 및 음면 노래자랑이 펼쳐졌고 경합결과 성주군이 우승을 차지해 눈길을 끊었습니다.